나 순간 그거 있는 줄 알았어 건낭이 some tea i will check u s game 내가 쳤는데 인간적으로 나 좀 죽이지 맙시다 동혁이 한조다 진짜 나도 그랬어 나 죽었어 야 저거 08 뭔지? 걘지인가? 난 한조인가? 내가 한조였어 난 걘지인가? 동혁아 뭐해 야 공을 좀 죽여 날아버리기 아이쿠 쇼옹 쇼옹 아 누가 뛰어오냐 나 갇혔어 누나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 너무 좋은데? 나 한조인가? 나 한조인가? 나 한조인가? 아 진짜 갠신 나가 갠신 내가 맡기가지고 상담이 필요했어 그렇지 나를 죽었어 동시에 참 여열 여열 아이고 가셨네 이분도 가셨네 성민이 성민이 나야 치지말라며 안 치고 있구만 야 야 공일만 죽여 공일만 허어 시흐어 공일씨 성민아 우리 게임 싸우지 말자 저거 아 원래 뭐야 도도도도도도 참여농 , 야 야 아 니가 자꾸 난 아까 때리길래 엔저린 주로 사왔다 엔저린 주로 어 어 너 좀 아이고 아깝다 동혁아 제발 어 죽었어? 죽었어 아예? 아니 죽었어? 아예? 어 앵도이가 따라다녔까 3대 1대 1대 다녔네? 어? 오지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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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bía 왜 안되지? 사형적이 망해 안돼요? 정균하게 내가 스켈레톤을 설치했다 미안해 내가 작품을 했거든 동현아 그 스켈레톤 니가 떨어져 죽었어 어 흐흫 쟤 쟤 쟤 쟤 쟤 쟤 얘네들이 막 소꿉놀이 하고 있다 둘이 쟤 야 공인 한 번 죽이고 가자 성민아 공인이 누군데? 니 옆에 있는 인간 아 네 옆에 있는 조용한 건 하연아 주지? 조용한 건 하연아 주지 나 1공인데 아 그래 안 죽을래? 1공 말고 아 그래 나 피아노만 나야 어쭈 쟤 쟤 맞네 아 뭐야 공인은 내가 아니라고 맞아 나야 날 죽여 1공이라 했지 1공이라 했지 아니 원일 아 2대1 2대1 아니야 2대1이야? 목숨이 아 목숨이 아 나 또 성민이가 죽음 빨리 끝나 아 1공 어휴 끄퉁머리에 봐봐 아이템 엄청 많아 와 대박 와 하늘을 날개도 했고 날개도 했고 와 저격 한조 아 잘 죽으세요? 오 좋다 1대1이다 아니 1대1 때 죽어버린다 아 나? 안 되네 그래 나 괜찮아 나 죽어도 괜찮아 안 돼 아 뭐야 와 성민이 또 이겼어 야 벌써 이겼어 야 아 진짜 이겼어 여기가 파란색이 아닌데 안녕 어 야 야 나 살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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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멘